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1만5백원이나 떨어져서 32만4천원의 종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이거 이데일리 왕헤나 기자한테서 아주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방문한 에볼라 백신 개발자 치료제 놀라워 협력 원한다 라는 타이틀을 뽑았구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콩고민주공화국 국립생명의학연구소 소장인 장자크 무험베 탐범 박사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주에 대해 매우 놀랍다. Extraordinary 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도입 의향을 내비쳤다. 셀트리온이 수출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콩고 내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무험베 박사는 지난 28일 인천 송도시내 셀트리온 본사를 방문해 임상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주요 제품인 램시마, 허즈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셀트리온은 레키노라주의 임상 이상 결과 전체 환자에서 54%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68%까지 중증 환자 발생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적 회복을 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위약군 대비 레키노라주 투약군에서 3일 이상 중등증 또는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의 경우 5,6일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무험베 박사는 레키노라주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임상 이상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묻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프리젠테이션 이후에는 셀트리온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장비의 용도와 연구진행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무험베 박사는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의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사인 KCD 글로벌을 통해 셀트리온은 기술력과 생산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로 느껴졌다면서 코로나19로 콩고 내 병상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만큼 치료제를 도입하면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건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을 통해서 계속 피력한 거죠. 의류 시스템 분기를 막아서 병상수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또 셀트리온 측에서 콩고를 통해 임상시험을 하거나 콩고의 치료제를 판매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협력을 원하고 있다. 파트너사인 KCD 글로벌을 통해 제품 수출 요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검토해 빠르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알렸다. 무험베 박사 측은 날씨가 덥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중요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한 백신은 보관, 운송에 특별한 조건이 요구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70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도에서 8도를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들 백신은 미국, 유럽 등에서 대량으로 선구매하고 있어 물량 확보도 쉽지 않다. 때문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에블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로와 말라리아 약, 클로르킨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를 겨냥해 개발된 약은 아니며 치료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쓰여있죠. 렘데시비로와 클로르킨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치료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무현비 박사는 에블라 바이러스를 공동 발견하고 에블라 신약을 개발한 저명한 미생물학자이다. 콩고에서 왔다고 조금 아래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2019년 국제학습지 네이처 올해 과학계를 빛난 임무 10인에 선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타임지 선정 100인에 오르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처음 방안했다. 이번 방문은 KCD 글로벌과 협력사인 바이오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왕해나 왕해나 기자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콩고에서부터 이제 홍긋발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프리카는 의료시설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해외에서 소식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내주었지만 우리의 주식은 내주지 않았길 바라며 남은 시간 오늘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